서달미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말을 꺼낼까 너와는 하루가 일분간 첫사랑이었다 어디 안파? 취부책을 찾은 공으로 전학계 하사품까지 받은 자랑 꽤 괜찮은 사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군 정경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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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너무 큰 축복이야 어차피 너무 웃겨서 너한테 우리.. 어디서 만난적 없나요? 태궤 짓어 맨? 응? 이..이거..이거..이거..이거..이거..이거..잠깐만.. 돌아가 레어템 세풀 투자치 맞네